오늘은 파킨슨병과 퇴행성 뇌질환에 검증된 광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광나무는 고든절개와 정절을 지키는 여인처럼 고상하면서 사철 늘 푸른 녹색 자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정목과 여정실이라는 예칭이 따르고 이와 비슷한 식물인 쥐똥나무는 남정실이라 합니다. 쥐똥나무는 광나무에 비해서 열매가 조금 더 작은 편에 속하고 10월부터 검게 잎기 시작하여 한겨울에도 오랫동안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추위에 매우 취약하여 중부이남의 일부 바닷가와 섬에서 천연자원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인기 수종으로 지 불탈이나 정원 가로수, 공원 따위의 경치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조경수로 고루 실제되기도 합니다. 큰 특징은 잎에서 광택이 나면서 끝이 뾰족하며 겨울철에 낙엽이 지지 않고 그대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또한 북나무처럼 소금 성분이 함유되어 나무 중에서 소금기가 제일 많다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뒤에도 좀처럼 나무가 썩지 않아 다양한 천연방부제 및 건강식품으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성미는 달면서 쓰고 평안성질로 간과 방광 및 신장에 들어갑니다. 먼저 한국식품영양학회지에서 광나무 잎에는 항균활성과 혈소판 응집저해, 잔틴산화효소 활성저해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또한 타이로솔과 프로토카테추산 하이드록시 타이로솔 등의 풍부한 페놀성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어 긴요한 식물자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특히 광나무의 페놀성 화합물은 감염된 균에 대해서 항균작용을 강하게 나타내므로 생체방어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예로부터 광나무를 꾸준히 장복하면 얼굴과 온몸에서 빛이 발산하고 정력이 증강되며 무병장수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서울화 고려대학교 논문보고에는 광나무 잎에서 검출된 도파민 성분이 파킨슨병의 치료제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와 건망증 등의 뇌신경 보호 개발을 위한 매우 중요한 물질로 쓰일 수 있음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파킨슨병은 치매 다음으로 흔한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으로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원인 모르게 서서히 소실되어 갑니다. 주로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 병에 걸릴 위험성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광나무의 도파민은 카테코라민의 화학물질이고 이는 뇌를 비롯한 우리 인체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뇌의 흑질 부위에 분포하는 도파민의 신경세포가 점차 소실되는 증상을 막아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광나무는 뇌손상에 대한 보호화할성을 확인할 수 있어 뇌의 노생화와 인식장의 뇌세포 파괴로 인한 파킨슨병을 치료 및 예방할 수 있을 거라 사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 찾아오는 뇌졸중과 치매, 퇴행성 뇌질환 등의 각종 뇌신경 관련 질환에 효과적인 제재가 될 수 있음을 전망하였습니다. 현재 광나무 외에도 파킨슨병에 검증된 약초에는 천마와 적봉형 석창포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두충나무와 우산나물 비수리 등의 실험을 통해서 검증이 되었으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파킨슨병에는 광나무 잎을 그늘에 며칠간 말린 다음에 용량 3g에 500cc 정도의 물을 붓고 다리시면 됩니다. 이때 쓴맛이 강함으로 감초나 대추를 넣고 발량이 되게 다리시면 되고 차로 덮어먹거나 산재나 환재로 쓰셔도 좋습니다. 은용은 하루 2-3회씩 식전에 마시면 되고 각종 퇴행성 뇌질환에는 석창포와 청궁두충나무 각 3-5g씩 배압에 쓰기도 합니다. 다음 원광대학교 여정협은 백혈구 생존기간을 연장시켜 면역활성을 최대한 높이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마우스의 최장조직에서 인슐린 발현을 증가시켰고 혈관 속 수축인자 발현 억제를 통해서 혈당과 혈압 강화 효과도 인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신장의 고혈당과 사구체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당뇨혈관 압병증 치료 및 예방에 새로운 공급원이 될 수 있음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당뇨병에는 여정협을 잘게 가루로 만든 후에 1일 3회 식사 후 1스푼씩 물에 타서 응용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광나무 추출물은 무릎형골 세포를 추출해 실험을 관찰한 결과에서 손상된 연골이 회복이 되어 연골재 생성에 유용하다는 내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관절념과 골다공증, 무릎시림, 활막, 인대, 요통, 힘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광나무는 잎과 열매를 주된 한약재로 쓰고 계절에 따라 꽃과 뿌리까지 약재로 활용했습니다. 잎은 사철수시로 채취가 가능하고 뿌리와 열매는 가을부터 겨울에 채취해 볕에 말려 사용하시면 됩니다. 말린 약재는 5g 정도의 대초와 감초를 넣고 다려서 하루 2-3회씩 마시면 됩니다. 열매는 11월에 채취해서 3-5일 정도 건조시킨 다음 술을 담궈 하루 한 잔씩 마시면 혈관질환 및 남녀 정력증진에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광나무는 실험에서 무독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체질에 따라서는 설사와 복통, 메스꺼움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장복해도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일정 기간 공백을 두면서 먹는 게 중요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